오늘은 고소한 차돌박이와 아삭아삭 식감이 좋은 숙주로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. 먼저 차돌박이를 팬에 올리고 소금, 후추가루를 뿌리고 앞뒤로 살짝 구워주다가 다신 마늘, 썬 대파를 넣고 향이 올라오게 볶아줍니다. 불 향이 난다는 팬 한쪽에 진간장을 넣고 살짝 볶아주고 밥 한 공기를 넣고 달달 볶아줍니다. 여기에 굴소스로 간을 하고 밥알이 보슬보슬하고 센 불로 볶아줍니다. 볶음밥에 빠지면 섭섭한 계란 한 개를 넣고 밥과 함께 달달 볶아주고 밥 공기에 담아둡니다. 사용했던 팬에 숙주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고 센 불로 15초 정도만 살짝 볶아서 접시에 담아줍니다. 준비한 밥을 숙주 위에 올려주고 통깨 솔솔 뿌려주면 고소한 차돌박이와 아삭아삭 씹히는 숙주의 조합이 좋은 차돌박이 볶음밥이 완성입니다. 마시게 드시고 파이팅 하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but why didn't I stay when I had